잠깐만 잠깐만 녹화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니 됐다 어... 이걸 한 다음에 오니가! 오! 야 야 수류탄으로 어딨죠? 저도 어디서 죽었습니다? 야 폭탄하고 아 우리가 하나 안 챙겨온 게 있다 어떤 겁니까? 로켓을 안 가지고 왔어 로켓 로켓만 있으면 금방 깰 수 있는데 수류탄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야 일단 여기서 나가서 로켓을 들고 오자 알겠습니다 근데 너 어디 갔냐? 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이씨 여기 있습니다 이 근처에 로켓이 있나? 이쪽입니다 다시 무기고로 가시죠 무기고라니... 너 무기고 가는 길 아니야? 모릅니다 이님 아... 아... 바닥에 무기고로 가는 길이 있어 따라와 이쪽이야 이쪽이군요 여섯 발 여섯 발 정확히 여덟 발 정확히 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냐아냐 너 로켓 들지마 알겠습니다 너 로켓 들었다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몰라 로켓 탄 여덟 발 그냥 정확히 맞춰야 되네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니가 날 어머니 해줘야 돼 내가 위에 장 하나를 저 수동으로 조작을 하는 동안 너는 내 뒤를 맡아줘야 돼 바로 올라가자 바로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어... 아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였지? 아 저쪽 위로 올라가는 길은 아 저쪽 잠깐만 잠깐만 아 저기 있다 야 어디가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자 나 간다 니가 니가 저기 위에 있는 거 있지 예 아 이거 한 말 잘해야 되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어 이거 왜 못 올라가지? 야 야 야 야 야 나 차권 밖에 없으니까 니가 처리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차권이라서 지금 야 야 이거 안 돼 이거 한 칸 더 올라가야 돼 한 칸 더 올라가는 길이 어딘가 있을 거야 저 반... 저 반대쪽... 반대쪽으로 가야된다 여기 아냐 반대쪽으로 와야돼 아까 내가 올라갔던 길이 여기였던 거 같은데 요 근처였는데 여기서... 진짜 길찾기 어렵게 해놨다 와... 어 센티넬 센티넬 어 아 여기겠네 아 저기네 저기네 저 문 뚫려있네 그럼 여기로 여기로 바로 올라가고 응? 여기는... 여기 아냐 여기 아냐 그러니까 나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인 줄 알았어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야 자 가자 여기다 어 여기 맞아 여기를... 야 여기 왜원아 나 길친 거 알잖아 여기서 저 판넬을 주작을 하고 내가 바로 로켓 쏠 테니까 아 됐다 됐다 좋아 하나 됐어 자 나머지도 파괴해야 되는데 나머지면 저 반대쪽으로 가야될 거야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여기야 알겠습니다 휴우 아 고생 저하겠네 이거 고생해야지 자 나머지 하나 반대편에 하나 더 있고 니가 어머를 해줘야돼 알겠습니다 아마 길티 스파크가 플러드하고 니가 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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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해줘 알겠습니다 됐다 오케이 어 나 센티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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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두개만 더 하면 되는데 어 어 그릴 올라가는 길 어 어 어 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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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착을 했어 나머지 두개를 찾으러 가자 자 자 일단 죽었습니다 해님 뭐 너 죽었다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떨어져서 곧 부활하게 될거야 이제 정말 신중하게 해야돼 이제 반대쪽 반대쪽에 두개를 하고 탈출만 하면 끝나 알겠습니다 한 번에 깨야됩니다 한 번에 깨는게 쉽나 넌 지금까지 죽는거밖에 하는일이 없잖아 아닌데님 학교씨 클라스를 보여줬습니다 해님 클라스를 그래 확실히 보여줘야된다 여기다 알겠습니다 여기 일단 뚫어 어 저쪽 반대편으로 가려면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을거야 이쪽 문 됐어 니가 여기로 방어를 해줘 알겠습니다 업무하겠습니다 저쪽거 눌러 버튼 버튼 저 저 뒤쪽거 눌러단 말이야 잠시만 됐어 이쪽 버튼 눌렀습니다 좋아 아이 젠짱 원자로 하나만 더하면 되는데 아니 저게 여기가 이상하게 미묘하게 걸리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미묘하게 걸리는 곳에 살짝 걸리면 점프 자체가 안돼 헤일로원 해본 사람 알거야 그래 내가 못하는거일수도 있는데 진짜 저게 안돼 잘 정리해 정리해 놓은게 아니라 길을 내가 지금 잘못 찾았다 여기서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해 우리 원래 인물을 계속 뛰어야지 우리 원래 인물을 계속 뛰어야지 어 뭐야 열려라 빨리 너 버튼 두개 누른거 맞아? 됐어 야 너 빨리 도와줘야 된다 니가 안도와주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로켓 로켓 로켓은 나만 들고 있는데 로켓은 나만 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다했다 다했어 다했어 4개 다했어 알겠습니다 자 끝났습니까 쟤는 길도 안가르켜주고 그냥 서비스 통로로 하면 우리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대충 길이 보였다 자 날 따라와 날 따라와 나 길 모르겠으면 그냥 날 따라와 탈출만 잘하면 돼 채팅방에서 그만 싸워라 일배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거기 가서 지랄 하던가 와 진짜 자 검찰 세청찰상 강퇴시켜라 내가 강퇴시키라는 애들만 지금 딱딱 강퇴시키면 돼 적이네 오케이 길은 제대로 찾은 것 같아 됐어 좋아 좋아 빨리와 빨리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오 뭐야 여기서 어디로 가는거지 뭐야 뭐야 어 뭐야 야 너 살아야된다 알겠습니다 너 죽었다 너 죽었어 하하하하 아 세상에 오 개념 세이브 야 이거 시약과 동심 던져 야 피해 피해 됐다 더러운 것들 나 피 두칸 남았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그럴까? 안 돼 안 돼 하지마 피가 있을거야 마지막인데 피를 안 줄 리가 없어 그.. 난 이게 있잖아 러우네이니 포에모 지금 즉시 고조 바란다 어 포에모 오는구나 워터허그 타는게 힘든거지 2종 자동인 니가 할래 1종 보통인 내가 할까 당연히 1종 보통인 형님이셔야 됩니다 2종 자동 아 뭔가 1종으로 딱 걸 그랬습니다 아 야야 2차들이 아닌가봐 아 이거 다 부셔진다고 뭐? 안타지지? 안타지지? 타십니다 이님 야야야 끌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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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나와 너 위에 그거 알겠습니다 빠이빠이 자 간다 1종 보통 갑니다 2종 자동 천천히 가도 되니까 야 빨리 뭐하냐 안 쏘고 알겠습니다 2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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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키로나 가야된다고? 오오 좋아 뒤로든 앞으로든 가기만 가면 돼 2키로밖에 안 돼 시간은 5분 27초 5분 27초 안에 2키로를 가야된다 게임상의 2키로는 실제 2키로하고 아 똑같을거야 헤일로는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지 오오 오오 여기가 지름길이야 오오오 너라도 살아내 어 어 빨리 앞으로가 앞에가면 어 그렇지 그렇지 워터허그가 워터허그 있어 워터허그 어디있어 아 야 워터 워터허그가 야 일종 보통인데 나 왜이러지? 자자자 워터허그 좋아 시간은 많아 어디긴 어디야 야 우리 갈 수 있을까? 야 우리 우리 해낼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야 1.6키로나 나왔는데 지금 4분 28초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얘네 이거 진짜 엿먹으라고 이상하게 이런 서스펜션을 만들어 놨나봐 이거 완전 무슨 스펀지차도 많네 이거 그냥 통통차야 통통차 자 워터허그 어 워어 워어 D.D. 야 빨리 빨리타 파이 타 파이 타 야 너 에너지 별로 없는거 같은데 여기 어디? 여기 어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저기 미친 센티넬들 야야 후진 후진 아니 앞에가 뭐가 무슨 중앙으로만 가라는 얘기야 점프점프만 해서 가라는 얘기야 일정 보통형 나발이고 이거 소용이 없어요 레이싱 이건 슈마우가 와도 안 돼 이건 진짜 하하하하하 차를 이렇게 통통 튀게 만들어 놓고 야야야 저거 뜨허 야 이제 딱 반 왔어 반 왔어 괜찮아 괜찮잖아 우리 우리 이런 더러운 실력으로도 반이 왔어 야 빨리 빨리 타 빨리 빨리 타 빨리 빨리 타 야 빨리 타 어 뒤집어 질라 뒤집어 질라 어어 차가 뭐만 하면 뒤집혀져 이 차가 헤일로 해보는 사람 알까 헤일로 4 4까지도 그래요 1킬로도 안 남았습니다 1킬로도 안 남았는데 지금 쉽지가 않아 야 지금 시간은 벌써 반이 지났어 하하하하하하 나 뛰어갈래 이 씨바 우리 뛰어가자 뛰어갔다고 했니? 어 뛰어가는 건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래 넌 넌 차를 가지고 뒤로 와 니가 빠르다 내가 빠르다 해보자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뛰어가는게 빨라 이걸 어떻게 차를 타고 와 저 차가 운전이 제대로 안되는데 야 미쳤어 너 씨바 웃길러 가지 말라고 인마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야 나 부활 안되고 있다 지금 조심해야 된다 부활 안되고 있어 지금 아니 지금 앞으로 가 인마 빨리 가야돼 너 그래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야 2등 자동 잘하는데 2등 자동 야 야 나 부활이 안되고 있어 지금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힘을 내라 2등 자동 2등 자동 2등 자동 2등 자동 2등 보통 빨리 빨리 가봐 넌 쉽지 않지 하하하하 쉽지 않다니까 이거 이게 무슨 이게 운전이야 이거 진짜 운전 진짜 힘들어 안돼 야 빨리 가 빨리 앞으로 가 알겠습니다 야 얼마 남았냐 지금 300조 나왔습니다 좋아 오케오케오케 오오오오오 나 언제 살아나는거야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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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내가 내가 지금 부활을 못하고 있다니 내가 부활 해야되는데 차가 통통 튀어가지고 아니 이게 뭐가 차가 우회전 좌회전이 안돼 근데 이게 리치에서부터는 좀 많이 개선이 됐어 그래도 통통 튀는거 어떻게 안돼 하하하하 아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야 뛰어가 그냥 뛰어가 뛰어가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나 안살아나 나 안살아나 나 큰일났어 지금 하하하하 안살아나 하하하하 야야 차에서 일단 내리고 있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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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왜 부활 안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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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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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먼저 자살할테니까 나는 피가 없거든 오케이 오케이 폭발시에는 1억돌 3개 고열이 발생해요. 폭발시 반드시 탈출해야 돼요. 형님, 일정보통이 보여주십시오. 좋아. 이제 유경험자로서 유정보통이 뭔지 보여주겠어. 자, 가자. 유경험자로서 내가. 자, 천천히 천천히. 그래, 참 좋은 개념 서비스다. 아니, 개념 서비스란다. 개념 세이브다. 와, 저거 뭐야. 빨리 가야 된다. 저 자폭새끼한테 맞아가지고. 자, 가자, 가자, 가자. 와, 이렇게 텅텅 튀는데 이걸. 난 일정보통이야. 일단 시간이 충분하다는 건 우리 알았어. 와, 어떻게 이렇게. 이거 지그재그로 가야 된다, 이거. 그래야 좀 편할 것 같다. 그래도 편한 건 없어, 이건. 이건 차가 미친 거야. 이거, 이거 차가 미쳤어, 이건. 그렇다고 후진, 후진을 위해서 갈 수도 없어. 무조건 전진만 돼. 이 차는 이, 2,500, 이 차는 미쳤어, 진짜. 이 차는 후진이 안 돼. 2,552년이야, 지금. 2,500년대 바퀴가 달린 차로 가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차 서스펜션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누가 운전하라는 얘기야. 휴마우, 야 휴마우 데려와라. 저 문을 하는 겁니다. 아 맞다 지금 병원에 있는 것 입니다. 얼, 나 이 수셨나 미치겠네. 어어30 prepared.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됐습니다лишком konse assume합니다. 정 barn 씨는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습니다. 야 왜 차 안가 아이씨 젠장 제가 운전할까요? 너 따위 안 돼 안 돼 안 돼 알겠습니다 와 또 이런 구간이야 이 구간이 존나 짜증나더라 야야 위에 뭐하냐 센티넬 처리 좀 해주라 알겠습니다 오 이제 점점 적응이 돼가고 있어 오케이 적응이 돼가고 있어 자 적응이 돼가고 있어 차라리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가는게 훨씬 운영이 쉬워 오 역시 일종 보통의 클라스야 이게 바로 일종 보통 대단합니다 야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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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좋아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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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이게 한번 겪어봐야돼 겪어봐야야지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자 안쪽으로 들어가자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이게 뭐야 아직 괜찮아 괜찮아 시간은 정말 많아 시간 많아 540미터만 더 가면 돼 와 길 쓰레기같이 만들어놨네 또 와 이거 빨리 가면 안되네 진짜 길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거 원래 오리지널도 이렇게 길 이상하냐 하긴 내가 오리지널 하긴 내가 오리지널 맵 그대로니까 좋아좋아좋아 다왔어 다왔어 2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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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이 잠깐 멈춰요 이것이 접선지점이에요 휴 여기서 대기하세요 하아 진짜 어 아 그냥 가도 된다고 아 그러네 멈춰요 저 장면 아까 본거잖아 어차피 1.4킬로만 더 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렇죠 자 우린 미리 가자 우리 미리 가는거야 미리 갑시다 야 길 왜이래 또 벌써 400미터로 왔어 오케이 와 도로 이거 완전 가속방지턱을 다 달아 놔 가지고 하하하하 가속방지턱 참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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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방지턱 파 존나많아 야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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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거 뭐야 어 살았어 살았어 야 우리 살았어 야 23초 23초 야 이거 목이 못 깨겠다 나 못할 것 같애 직선 도로입니다 무슨 직선 도로야 인마 안 돼 안 돼 막혈는데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죽은건가? 죽어가? 우리 살았겠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야 이건 이건 진짜 악몽이야 이거 악몽이야 하하하하 야 빨리 빨리와 아니 아니 그러지말고 야 너도 한 대 끌고와 뭐 부활이 안된다고? 아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좋아 와 진짜 대박 하하하하 여기 젠장 와 여기 길을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벌써 살았습니다 아 또 살았어 너 그저 뭐해? 나 그냥 차 뒤집었는데 왜 그리로와 하하하하 살았어 야 빨빨리타 빨빨리타 시간 없어 빨리 좋아 좋아 야 우린 그냥 꿈을 꾼거야 꿈을 꾼거야 악몽 이제 악몽 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었나? 어 잠깐잠깐 어 됐어 가자 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었나? 처음은 좀 쉽게 그냥 훅 가겠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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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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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아 그렇지 직선 코스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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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자 스무스 합니다 좋았어 스무스 말고 아이고 갈아 쏟아 갈아 쏟아 와 이 미친 방기타 아까보다 펄 빨라 오케이 오케이 어 안돼 안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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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니야 3분 남았어 3분 남았어 시간 많아요 어 시간이 많지 자 스무스하게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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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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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좋아 완벽해 좋아 퍼펙션 야 이거 시간이 많이 남는데 이러면? 초반에 시간 이만큼이나 자 길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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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하지만 아이씨 이마 콕다리 중간에 쉬지 말고 계속 가는게 쉽지가 않아 진짜 너네가 한번 이거 해보면 알아 이게 헤일로 4하고 3의 그 워터홍커가 아니라니까 하하하하하하 이게 물리엔틴이 12년전 거라니까 이게 이게 근데 보니까 이게 아닌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대박이다 진짜 아 이거 또 왜 못 올라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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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뒤집어 빨리 뒤집어 자 2분 37초 자 2분 37초 여기서 시간 확보를 많이 해놔야돼 쉬지 말고 그냥 한번 쭉탈 있을테니 그래 그래 좋아 좋아 그냥 가죠 그냥 갈거야 본격차 이거 제 발전지점이야 여기서 대비하세요 오케이 이것이 오늘 공략이었어 잘imo선 몰랐으면 처음에는 다 다 낯겼을거아냐 미니ietnam 어 어어 가속방지턱 어어 뭐 시장가가지고 2분이야 이거 그냥 그냥 바꿔서 지금 당장 출발하면 탈출할 수 있을거아 이게 원래 시간이네 이게 원래 시간에 계속 까먹는거야 지금 됐어 갑자기 왜 이렇게 여유롭냐 갑자기 1분 30초였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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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와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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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합니다 좋았어 오우 자 1분 32초 와 아까 30초 남았을때랑 지금 전혀 틀린데 시간이 매우 여유롭습니다 어 이제 운전도 할수록 는다고 그냥 여기서 죽었죠 빨리 부셔 빨리 부셔 빨리 부셔 다 부셔 빨리 부셔 버려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데들 있는데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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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맞아 맞아 가자 가자 야아 나 죽을 수 있어 나 에너지 별로 없어 다 아직 있습니다 오 여기 없습니다 다 왔어 다왔어 30미터 30미터 좋아좋아 아 됐다 하아 아 진짜 힘드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쟤 플러드는 끝장이야 아 엔진은 꺼두세요 나중에 필요할거에요 카톡 하지마 괜찮지 않나요? 저게 다 인공적으로 만든거란 말이야 저 바다하고 산 보이지?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선조가 만든 시설이지 와 에일로가 이제 끝장났고 있네 생명체는 없습니다 먼지와 매약이 뿐이에요 우리만 남았네요 우린 인류를 위해 할일을 했을 뿐이에요 커버는 탐대는 완전히 전멸됐어요 플러드에 대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헬로 아 진짜 명작은 명작이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지 이러면서 2로 넘어가잖아 2는 지구지 지구에서 막 싸우고 막 나중에 이제 지구 인구가 5억명 밖에 안 남을걸 하지만 난 2가 없지 3 붙어있어 1 2 2 2 2 2 3 2 3 5 5 6 5 6 감사합니다.